그 헤이지 씨가 스케치북에서 돌아오지 마 를 불러서 그게 역주행을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랬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더 알리고 싶은 이 자리에서. 달달한 사랑 노래예요. 이유 라는 노래인데요.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해 너니까 이런 얘기인데요. 또 이런 노래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또 불러주시고 들려주시면 좋겠네요. 말이 너무 길죠. 지금 아니에요. 지금 아니 저는 가사 읽는 줄 알았어요. 아니 알아서 잘라 쓰시라고 가사 읽는 줄 알았어. 그러면 혹시 자리에서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. 안녕. 그쵸. 그리고 또 이러면 이 노래가 더 잘 들었어요. 제가 잘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제일 좋습니다. 여러분이 방금이 이게 무슨 일이냐. 이번엔 난 얘기겠죠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더 이상의 어떤 수많은 말로도 절대 표현 못해 나도 그게 정말 어때 너는 또 심으로 그 입술이 귀여워도 할 말을 잃게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넌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젠 알 것 같은데 그래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행복한 사람 돼요 내가 너를 해줄게 감사합니다 역주행 할 것 같은데요? 진짜요? 너무 좋은데요? 어떡해 너무 좋아요? 이미 했어요 지금 그 말씀에 아 그래 감사합니다 이것도 방금 가사 같았어 진짜요? 네